오늘은 일단 롤링 오브 디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시험을 해볼건데요 롤링 오브 디암이 초극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중국 이제 되셨을 때 조금 더 약간 턴이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세번째는 홀드 자체가 바뀌는 방법 세가지로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해볼께요 예쁘게 나오나요? 네네네네 예뻐요 프람씨 예뻐요 자 이대로 할 때 첫번째 방법 초극 네 롤링 오브 디암 시작 라겐 할 때 여성의 허리에 남성은 여성의 팔을 펴줬어요 이때 한번 찍어주시겠어요? 여성의 팔에 어느정도 힘이 있어야되요 아 그쵸 네 똑같이 껌푸신 라텐 손 만들어서 이렇게 그쵸 네 그러면 그대로 원 투 킥 딱히 네네네네 라겐 퀵 퀵 퀵 퀵 퀵 딱히 네 조금만 뒤로 가져주실래요 이게 거리 조절이 안되요 여기가 진짜 초극 네 두번째는 두번째 롤링 오브 디암을 했을때 네 턴을 시켜주는 방법 아 두번째 아마 이렇게 네 첫번째는 똑같아요 원 투 쓰리 회전이 있군요 네 아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한번 얘기할 때요 남성이 오른손으로 네 아 얘기해주세요 아시겠지만 아는것도 얘기해주세요 네 시작 라겐 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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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헴 퀵 저는 ichtig 태아 corps 너 왜 그러네요 자꾸 일로 오네 카메라가 별로 안좋아가지고 다시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마지막일 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하시던대로 하시는게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천천히 이제 고급 수준이 됐을때 조금 더 내가 다른 방법으로 놀리고 아 놀리고 아 할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하게 양손이 멋있어 보여요 네 시작 나 바로 킥 가 킥 원 투 킥 가 킥 라 겐 킥 가 킥 원 투 하나 둘 셋 라 겐 훨씬 고급져 보여요 어렵겠지만 네네네 다시 해볼게요 네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이리로 이렇게 볼게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볼게요 자 어떤 패벌드가 되는지 볼게요 손은 그대로 잡아요 시작 라 겐 네 이렇게 하고 원래 내려주셔야 돼요 어 네 그렇게 손이 뭐 바뀌었나요 여기서 빨리 또 들어줘야 돼 또 들어줘야 돼 또 들어줘야 돼 어 다시 한 번 네 네 시작 라 겐 내려주고 킥 원 투 올려주고 네 당연히 이렇게 됐었는데 네네네 시작 라 겐 킥 가 킥 원 투 킥 가 킥 라 겐 내려주고 원 투 돌려주고 네 예예예 그 방향으로 초급 중급 상급을 한번 쭉 해볼까요 초급 초급일 때 고방향으로 시작 천천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편하신게 너무 느리게 하지 말고 시작 라 겐 킥 가 킥 원 투 헤어지고 라 겐 킥 가 킥 원 이게 이제 통합립에서 많이 쓰는 거고 초급 초급 또 중급은 시작 라 겐 킥 가 킥 헤어지고 라 겐 이제 돌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라 겐 예예 이게 중급 예예 끝에 한번 돌려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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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려한 예 좀 예 화려한 통합립 14번이죠 놀링 오브 디아미 14번 예예 이거 멋있게 양손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시작 킥 가 킥 원 투 하나 둘 셋 라 겐 아 네 놀링 오브 디아미 오늘 초 중 3급을 예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